3. 갈등 안녕! 그레오파토라!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거 시작한 건가? 어! 어! 들어왔다! 어! 갑자기... 오미자시 하이요! 하이하이! 레아다 안녕 안녕 레아 참 이사시브리 맵자 이사시브리 이 귀는 처음 해보는데 라디오 느낌으로 오늘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레아의 좋은 아침 이사시브리 구멍이, 구멍이 아니지 우리는 카우와 쪘토네 오프로아가리나오데 미세라리마생 얼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얼굴은 지금 쌩얼이이기 때문에 카우고 바로 누웠기 때문에 프로듀스였습니다 일본은 너무 휴대요 그리고 오늘은 밤 9시 27분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엄마가 못해 지금 뭘 입자 엄마가 못해 엄마가 못해 엄마가 못해 엄마가 다여 안녕! 안녕! 넌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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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dream 気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오늘의気温은 38도입니다 쪄고 있어요 룬매 룬매이 룬그게 힌트 힌트는 아 해줘 아 들렸나? 룸맨 목소리 들었어요 지금? 잘 안들렸나? 디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조금 다르게 시작 들려요? 민지? 안 들린대 제가 다시 마이 룸맨이 두구두구두구 뚜 S-O-O-D-A-M 수담 안녕 라키 안녕 들려요? 들려요? Can you hear a voice? 수담 시구나? 수담은 뭐해? 우리 누가 있어 맞아 둘이처럼声 듣고 있어요 둘이처럼요 둘이처럼요 너의 콘서트 너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아니 그 뭐지 어제 어젠가 우리 공연했지 TMI로 수담이가 칫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라키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어? 말했잖아 우리 근데 모르더라고 왜냐면 그때 디타가 올라와가지고 약간 흐지부지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 일단 어 그 전날이죠 칫솔이 약간 좀 시간 오래돼가지고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호텔에 있나 싶었는데 호텔에 없어서 이제 일단은 이제 디타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지니한테 물어봤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다 없다길래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사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이제 사러가기 전에 이 닦고 그걸 버렸어요 아 이 닦고 버린게 아니야 이 닦고 이제 사오고 와서 버렸어요 새로운걸 꺼내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거지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칫솔이 색이 똑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내가 어디 갔다왔었지 그래서 갔다가 들어왔는데 수담이가 갑자기 언니 내 칫솔 버렸어 라고 하길래 어 그럴리가 라고 생각해서 딱 쓰레기통으로 봤는데 수담이 칫솔 제가 버렸더라구요 근데 다행히 다행히 제가 칫솔 네개 있는 세트를 사왔어가지고 그거를 수담이한테 줬습니다 저는 보라색이고 수담이 무슨 색이지? 주황색 주황색 그것도 자꾸 까먹어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봐요 암튼 그런거였습니다 여러분 오해금지 큐트 보이스 땡큐 아이켄 아이켄 언더스텐 암다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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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렸던 것이었다 하하하하 암다스텐 암다스텐 저 좋아하는 단어 생겼잖아요 소리나요 소리나요 해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지금 멋있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이저 레이더 다 알아듣나? 못 알아듣을 것 같은데 리프레이저 레이더 아는 이런 말 좋아해요 리프레이저 레이더 프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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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영역이 너무 어려워요 리프레이저 레이더 이거 발음 진짜 어렵다니까요 다 한 번씩 해봐요 딱 받았는지 한 거 말하는 건데 이 단어 진짜 어려워요 리플레이저 레더 그거 쉽다고? 공룡 도료 공룡 공룡 쉽지 I'm not sleepy 레아씨 I'm not sleepy I'm not sleepy 알리아 리플레이저 레더 너무 어려워 리플레이저 레더 리플레이저 레더 Why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아니, 라면. 컵라면.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아, 리비. 한국인 다 됐습니다. 아, 라면 먹는데 김치 먹고 싶다고 했어요. 어? 무슨 컵라면 먹었어요? 우리는 뭐 먹었더라? 매운 거 먹었어요. tooth brush? I know. I miss you so much, love me too. 지금 English ok라, yes. Let's go. What's your favorite menu while in the US? Oh. Pizza. Sadacious. 라면? 라면? 라면. What's your favorite city so far? Oh, Minneapolis. Oh, street street is so beautiful. Wow, your English ok. Okay. 버거와 피자? 버거. 라면은 건강한 음식이에요. 아, 라면을 먹었을 때 오늘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제일 맛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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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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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레코멘트 송그? 뭐가 있나? 왜.. 레아.. 아.. 아.. 프랑스 그리고 유럽 그리고 발리 그리고 오키나와 그리고 사포로 그리고 제주도 와이파이 괜찮은데? 정말? 커넥트 괜찮은데? 와이파이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안 들리나? 수담이 자고 있냐고? 수담이 자고 있냐고?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이파이 와이파이 오케이 와이파이 오케이 그마 put 짼리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나보다 짤리 짤리 같은 거 짤리 컨설튜장에 있어가지고 콘서트 이야기 해줄까요? 일단은 어떤 이야기하면 좋을까? 라키들이랑 거리가 엄청 가까워서 거의 아이컨택 하면서 무대할 수 있어서 긴장은 되면서도 즐거워요 반응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체 댄스 퍼포먼스랑 유닛, 마솔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뭔가 최대한 8도시 있으니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번 헤어스타일 좋다고 라키들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저는 솔로 스테이지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respond It's not enough Obviously what do you do? It's not enough It's not enough I get obsessed so easily I'm gonna say what the fuck gets wrong with me I go to nights out with a boy and I think I'm in love Why do I fall so easily? Why is it that he's so unfair for me? I can't give a minute to love my life like this But I get some obsessed with Let's smile sweet Please Ah, that was I'm a guitar player I'm obsessed with MR 인스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원래 기타 치면서 할 것 같은데 기타를 챙겨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 티톡에서 뭔가 찾으면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가지고 티톡으로 노래를 골랐답니다 우클렐레? I won't hear real story in there I love your voice thank you I want to hear real story in there what? what? I don't have a conversation but I'm happy to read the comments I'm happy to read it I'm happy to read it 원래 그 일본 노래도 고민했다가 어석까 뭐쓰고 오후를까 そっちは 뭐쓰고 12시 다 오후 뭐쓰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음 음 뭐가 있나 오늘의 TMI 진짜 뭐 안했어요 오늘 진짜 뭐 안했어요 nothing TMI is nothing 날씨요 38도에요 여기 내일은 39도래요 내일은 39도래요 내일은 39도래요 어깃 What is she feeling? imamed You are not sleepy morg you are not sleepy ... Just..... a little bit Lyah I want to see your face I'm sorry I can see your face That's great I don't think What do you seem or anything I need coach 얼굴이 너무 지금 안됩니다 What food do you eat for dinner? 라면 Why I miss your cute face? Not bad face Are you reading book in US? Yes Totoro? Yes Totoro and Your name Your name OSD is very nice You know your name? You know Taki-kun You know Taki-kun You know Taki-kun You know Taki-kun I want long hair You know Taki-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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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も英語はニュアンス教からの私も同じです でもなんとかシャベレリオネ レアちゃんにアイタイナー私もアイタイナー 中ダンバルシームを 어서 봤으면 中ダンバルドオウルリネヨザイニダ 単語とジェスチャーでなんとかいける バディーラングエッジ 私はアニメを見ています 私はアニメを見ています バディーラングエッジ シャープレニーズソング あの歌なんだっけ 泣き虫を笑って 強がりは気づいて 忘れちゃったなあの歌 愛してるの響きだけで 強くなれる気がしたよ 愛してるの響きだけで 強くなれる気がしたよ 手のひらが震えた それが小さな勇気になっていたんだ 絵文字は苦手だった だけど 君からだったらワクワクしちゃう 愛してるの響きだけ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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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どこから寂しさを運んできたの泣いたりしたその後のななな 歌詞がわかんない わかんないよ ヘッピーバースデー for you ドラえもんソング?ドラえもんソング? あんなこといいなできたらいいな あんな夢こんな夢叶えてあげる 合ってる? 合ってるのかな?ドラえもんの歌 ドラえもんソングだよね? あんなこといいなできたらいいな あんな夢こんな夢叶えてあげる タキコプター ひどことだろう? あんなに少しいやけど クレイヨンシンちゃん? うううう?いかままば ううう? 우스음에 사가신 뭐는 사가신 이유구 나오사 원피스 신짱 주워? 신짱 맞지 그거? 어? 도몬니기 더블렐루? 타.. 타게 컵다아 일본 아이돌이냐고요? 일본 아이돌이기도 하죠 일본 사람이니까 짱구는 못말려 내neg각이 전부 다임댄해지는 것이 아 일본노예 잘해서 일본노예있냐고 일본어 잘하지 내가 Do you know number I? number I? QT I'm crying thank you 날도성 프리즈 날도성 I don't know 날도성 sorry 이형구 줘주래요 Of course 벌써 30분 이야기했어요 우리 슬슬 잡아 올까 하는데 괜찮아요 이와섭이 아이돌 난 난 난 난 난 난 러스 빼기 에스 I'm going to bed I'm going to bed 수담이도 한마디 해달래요 수담이 잔대 수담이 잔대요 수담이 자니까 나도 슬슬 차로 가보러 가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 Lucky See you tomorrow sweet dream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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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